음 오 아 예 오 예스 음 오 아 예스 너에게 빠져들겠어 자꾸 반응하잖아 오 예스 음 오 아 예스 그래 넌 다가가겠어 넌 내 취향저격 에이스 내 앞을 지나가서 눈빛이 마주쳤어 스타일이 좋아 느낌이 좋아 다를게 없는 오늘 너 땜에 살아오는 오늘이 좋아 음 오 아 예스 첫 번째 plan 감탄사 그동안에 찾아 헤맨 남자 음 오 아 예스 많은 옷처럼 잘 어울리는 너야 이런 말은 똑같아 음 두 번째 plan 먼저 당기기 오 오 동공 떨리는 초집 스탠바이 큐 아 시간되면 자 앉아 날래요 예스 이런 건 어떤 것 같아 오 예스 음 오 아 예스 너에게 빠져들겠어 자꾸 반응하잖아 오 예스 음 오 아 예스 그래 넌 다가가겠어 넌 내 취향저격 에이스 본능을 따르겠어 날 감추지 않겠어 오늘날 나 먼저 다가가 걸음을 도도하게 말투만 애교있게 말 보는 뒤 오 오 오 아 예스 help me 시간 좀 되나요 나 좀 도와줘요 그쪽 때문에 내 오감이 제멋대로요 그쪽이 예고 없이 날린 미소예요 걸린 버스도 울고 갈 당신의 문화 Aren't Do- 2020 건 잘하해도 믿음만 한 피부 아 예스 눈 존재자체가 함 partes 아 천론하네 응 오 아 예스 응 오 아 예스 너에게 빠져들겠어 자꾸 반응하잖아 오 오 예스 응 오 아 예스 그래 넌 다가가겠어 넌 내 취향저격 에이 목소리도 눈무소고 네 모든 게 머리부터 밝을까지 다 지금 널 보면 난 다 둘이서 뜨거워지는 네 분위기 너와 나의 거리 우리 사이로 한 여자가 걸어왔대 마침 그게 여자친구인 건지 아님 친군 건지 언니 이 여자 누구예요? 여자였어? Oh my god Oh yeah, um oh I yeah 너에게 빠져들겠어 자꾸만 눈을 감아 Oh my god yes, um oh I yeah 그래 넌 다가가겠어 넌 내 취향적이야 Oh yeah, oh yeah 목소리도 Oh yeah, oh yeah 눈썹도 Oh yeah, oh yeah 너의 모든 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Oh yeah, oh yeah 나의 모든 게 나의 모든 게 넌 내 취향적이야